자 이번 시간은 278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 기초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새로 좀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는 이 앞에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뒤에 실무 부분은 7문제 정도밖에 출제 안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하고 이제 다음 기본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1페이지 용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의 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양가로 2번 281페이지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거래 당사자란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며 외국인 등을 포함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만 신고를 하고 임무 광역재단 공장재단은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계대상물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라고 하면 매도인 매수인을 말하고 임대인 임차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합니다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신고한다 물론 임대차 신고는 따로 있습니다 283페이지 신고 의무자를 보면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한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로 되어 있네요 이게 지금 오타가 났네요 30일입니다 30일 우리 교재 283페이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60일을 30일로 종고쳐 주시고요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자체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즉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거래 당사자가 쌍방이 같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토교통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단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4페이지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 공유계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유계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업 공유계사가 중개를 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하지 않고 개업 공유계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역시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 공유계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신고서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신고 대상물을 보면은 부동산의 매매계약입니다 매매계약 매매계약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계약입니다 거기에 기업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할 때 공공주택특별법 공공도시 빈산주택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공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건축법이 아닙니다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구 환경영미법 빈짐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리헌의 도시 및 주구 환경영미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빈짐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285페이지 신고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나와 있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앞에 60일 오타가 있었죠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에 신고관청이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입니다 이때 시장이라고 하면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구가 있으면 구청장이 신고관청입니다 앞에 등록관청 신고관청 소관청 모두 구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우리 공인융계사법상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라고 하면 X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 양가로 4번 신고필증교부인데 신고필증교부는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농지의 경우에는 시구업면장에게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받아야 되는데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따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3번에 있습니다 13번 자 이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에 대해서 다음에 따로 이 부분만 한번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강 부분은 특강은 아마 유료로 실시를 하는데요 학원에서는 특강을 인터넷 듣는 분들에게도 특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에 보면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 실거래 가격 신고 사항인데 물론 이게 특강은 아마 여러분 인터넷 듣는 분들도 학원에 수강하시는 분만큼은 돈을 안 내더라도 약간의 실비는 좀 지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13번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인데 입자 실종 중계인 기소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인데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 과일지구나 조정 대상적인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그 다음에 계획 공개사가 있을 경우 계획 공개사 계약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근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288페이지 양가로 7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에 보면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직접 신고관청에 방문해서 방문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의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제출은 누가 제출하든 상관없습니다 단독으로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고서 서식에는 보면 단독으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으로 같이 갔으면 한 명이 숨어 있어야 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지경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계약일방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한다고 했죠 단독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단독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명이 거부해 가지고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업 공개사가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하는데 동그라미 이번에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계업 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경우에는 계업 공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계업 공개사가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물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중계 거래인 경우는 계업 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계업 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것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계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간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에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 대리인이 할 수 있는데요 거래 당사자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사람은 신문 증명서를 신고 간청에 보여주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 동그라미 가번에 보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보니까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문 증명서 사본도 제출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연의 개업 공개사를 대행해서 신고서 제출하는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만 가능하고 중계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도 없습니다 293페이지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인데 그게 맨 위에 보니까 2020년 2월 27일 날 서식이 바뀌었죠 맨 밑에 보니까 매도인 매수인 서명 또는 인이고 개업 공개사의 경우 개업 공개사 중계시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매수인 매도인 개업 공개사 3명이 모두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중계 거래인 경우는 개업 공개사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만 서명 또는 인 인이라는 게 도장이죠 도장 날인 날인이나 인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은 됩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한다고 했고요 259페이지에 보면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서식이 2020년 신설됐습니다 2020년도에 법인이 투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한 규제를 따로 강화시켰습니다 따라서 법인인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외에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를 따로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약서 이거는 투기 과일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98페이지 부동산 거래의 해제 정정 변경입니다 해제 신고도 동그라미 1번 두 번째 줄에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해제 신고를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다만 개업 공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신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299페이지 정정 변경 신고인데 정정은 잘못된 거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거 오타 고치는 걸 정정이라고 하고요 변경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은 아니고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를 말함으로 변경 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 신청 전에만 변경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금정체계 구축 운영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금정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시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대신에 신고관청 신고관청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된다 X 국토부 장관이고요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성을 검증해야 된다 X 신고관청이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 양가로 5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는 28번에 있네요 28번에 구체적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다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기초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04페이지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3개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2번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를 하는 행위 해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거짓 신고하면 취득 가격의 100분 5, 5% 이하 가태료가 있습니다 개업 공개사 305페이지 몇 미터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개업 공개사에게 가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가태료 부과일로부터 10일 동그라미 하시고요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 공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가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306페이지에 보면 가태료 일반 기준이 있고 개별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기준은 가태료 금액의 1분의 2 범인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하고 그 다음에 5% 이하 가태료 2개는 5분의 1 범인에서 구체적 기준 5분의 1 범인에서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6번의 5분의 1이라고 있죠 56번의 5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 가격의 100분 5 범인에서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5분의 1 범인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310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요 조사 시작되고 나서 자진신고하면 50%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불신을 조장해서 탈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자진신고 제도가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도 합니다 이 자진신고 제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없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2페이지에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신고가 이게 2021년도 6월 1일부터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옛날에는 임대차는 신고 안 했는데 31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임대차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간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까지 계략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기초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이제 기본강의에서 다시 전부터 이제 끝까지 좀 더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너무 여러분들이 무리하면 오버페이스를 하면은 빨리 지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커리큘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전무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만 착실히 들으면 충분히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기본강의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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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